안녕, 꾸빗맘 영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속이야기 중에 까마디와 물병이라는 이야기를 손님으로 만들어봤어요. 여러번 따라하시면 금색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. 그럼 따라해볼까요? 봄, 시더운 여름날 물병 하나가 있었는데 봄, 마른 까마귀 날아와 주말거리며 하든말 아이, 봄, 왈라. 불이 조금밖에 없잖아. 어떻게 한번 마실 수 있을까? 옳지! 작은 돌들을 떠서 뿔뻑뿔뻑 마셨다네 아이차, 시원하다.